이거 제가 끌려고 간대. 응. 내가 개로 가야지. 응. 어차피 내가 말이 안 돼. 나 노래 들이네. 안 되고. 안 되고. 왜 다 안 되지? 오늘은 할 콘텐츠는 마을 콘... 너 어딨어? 응. 너. 난 죽을 수가 없단다. 위에 있니? 상자 열고 있니? 뭐하니 너? 너가 어디 있는 거야, 도대체. 그날 차라리 리멱 가가지고 그거 할래? 그래, 알았어. 아, 이거 뭐지? 아스팔트예요, 요즘. 이거 말고. 미디포 스피드. 그거 어떻게 쓰냐고. 안 돼, 잘못 썼다. 영어를 그랬는데, 내가. 3학년 되면 영어 엄청 배울 거야, 아마도. 아, 이제 왜 이것만 봤지? 아, 좀 아쉬운 거 같아. 언니, 내게도? 에브라이즈가 타는 거 아니야. 3학년이 더 타는 거 아니야. 여기가 낫겠다. 됐어? 응. 아아. 여기야. 여기가 낫겠다. 여기가 낫겠다. 여기가 낫겠다. 오 Bürger 오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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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리는 오빠리 오빠리 fi 오빠리 오빠리 아참, 나 여기까지. wait. like, 가кий 완전 аков 나 빨리 신기전 만들어야 돼 화살 채워야 돼 나 빨리 신기전 만들어야 돼 나 한 세트 27개 빨리 더 신기전 빨리 만들어야 돼 신기전을 더 신기전 나 신기전은 생명이랑 마찬가지야 왜냐고? 내가 신기전이니까 발사기 발사기에다가 깔다기 설치해놓고 쓰는게 더 좋아 쭉쭉 들어가잖아 어떻게 하니 모으니 오지마 뭘 중계기 어딨어 중계기 중계기 공격해 오케이 알았어 중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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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까먹었어 난 아예 몰랐어 잘 죽여봐 잘 죽여봐 형이 어딨냐 근데 화살 씨앗에 너 그거 왜 해봐 솔직히? 어 필요하니까 응 나는 형도 중계기 어딨는지 필요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나한테 해봐 기다려봐 나 템 정신 좀 하고 갈게 흠 안 돼 20명을 지상자 20명을 지상자 20명을 20명을 20명은 길은 여기야 길은 여기에 1위야 올디점 곤조님 역전했음 길은 여기에 님이 이 누구야 올디점 길 4명 역전했음 길은 여기에 님이 길은 여기에 대한 친구였는데 이제 그만 그만가니야 그만가니 원여 공굴 이제 2등이야 응 기사모는 기사모 신용은 뭐 니가 안게 뭐가 있냐 길은 여기가 안 떠고 있어 맨날이 아 그 날 4등이야 3도 가지 안 할 수 있네 이전에 응 아니 2등이었죠 아니 기사모가 2등이었어 오늘 어떻게 해 4등 왜 이제 좀 곤조님하고 역전 했나 보지 근데 역전이 강해? 어 자전하시고 먹게 됐는데 얘 목소 없어 야 이거 써봐 음 아 으 아 아 아 아 너 너 강해는 안 맞잖아 클래치고인데 으 으 으 이건 안 됐다 방 으 화살 체온이 살 채워야지 으 으 으 나 오빠가 놀이되고 쓰고 싶어 안 돼! 나 안 한 거다 내 피가 흔들려거든 감히 승천? 스킨다고? 그럼 이거 지우면은 오빠 피 아파지겠네? 아니 그 계정으로 로인하면은 피 있어 아직도 근데 너 나 놓이는 거 재밌지 솔직히 아니 잠깐만 나 이형 운전해 나는 화살 어딨어? 아 놀리는 거 보다 여자애를 놀리는 게 더 재밌어 응 응 여기 화살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여기 뭐라고? 화살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여기 씨앗에 나 화살 씨앗 쪽에 있대 응 이상하다 가만히 있어 이 궁뎅이가 형아 궁뎅이? 아니 이 궁뎅이 아니 이 궁뎅이 아 그거 생각난다 도협이가 유준이 형 얼굴로 방귀모 아 뿡 했다 아니 아까 도균이 형 야구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어 들어갈 때 방구 켠 방구쟁이 이긴 도균? 아 진짜 아 진짜 그 형이 그러고 자기 아빠 이기고 자기가 했다고 그랬네 어 나 없었던 사이에 무슨 일 있었던 거니? 아직 최종변기라는 있군 어 이거 게임에 최종변 있어? 설마 여기 각성이 되세요 응 너 애교 뭔가 들었다 진짜 깜깜다 이 궁뎅이가 아니 진짜 빨리 쏴 나이카 어딨어 빨리 쏴라고 나이카 어딨냐고 MCP 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MCP 나 이제 노동을 하고 있을 거야 풍충아 옆에 물이 맥크니 어 기쉬야 내가 방어 설치해놨으니까 거기 서봐 그 천국에 비어다 봐 군대기 탔지 형 때치하는 순간 형 쪽으로 방기 일으켰어 야야 안 되는데 야 인마 형이 형 폰이 안 돼서 그런 거야 형이 어디에 있어 내가 어디에 자주 쓰나 에 잘 모아 온맨 아냐 battlefield inky